최파타 패밀리 워크 우왕 찐천재 홍진경 백상 예술대상 여자 예능상 홍진경 그리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최하정의 찐친 홍진경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자마자 너무 언니한테 뭘 설명하려고 일어서서 제스처를 크게 했나 봐. 두 분 싸우는 거 아니냐고 모니터에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진경이는 원래 이제 막 재밌다가 뭐 진지한 얘기할 때 표정 싹 바뀌고 맛있는 거 먹고 나서 표정 싹 바뀌어요. 우리는 오 이런지 쟤는 언니 이거 뭐야. 홍진경씨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파타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니 근데 홍진경씨 진짜 일도 가감없이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아 역시 슈퍼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우리가 맨날 앉아있어서 상반신만 보거나 막 이럴 때 모르다가 이렇게 저쪽에서 걸어오거나 이럴 때 그 아우라가. 죄송해요. 제가 어제 정확하게 24시간 걸려서 한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환승을 하느라고. 아 외국 갔다가. 원래 17시간인데 환승 때문에 24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말도 못하게 부어서.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저는 늘 폼으로 패션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예. 제가 벗었으니까. 아니 근데 뭘 먹고 주무실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벗어? 화이트 와인 세 잔 마셨어요. 어 그랬구나. 아 와인 마셔도. 그리고 너무 속이 쓰려서 황태 있잖아요. 북엇국 끓이려고 사다 놨던 말린 황태에 조금 구웠어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치 그치. 아니 난 진경이 또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대도 화이트 와인에 뭐 맛있는 치즈나 뭐나 막 먹고 싶었지만 참은 거구나. 모델이라. 네. 황태만 먹었어요. 황태는 이제 좀 칼로리가 제일 낮으니까. 여러분 제가 홍진경 씨 집에 처음 갔을 때. 아니 처음 아니구나. 뭐 갔을 때 밤에 무슨 주는 게 배춧잎 퍼리하고 노란 배춧잎이랑 그 쌈장이랑 뭐 이런 걸 꺼내놓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 그러니까 정말 왜 그 시대극에 초라한 주한쌈 같은 느낌. 근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 아 죄송해요. 아니야. 근데 되게 맛있었어. 손님 뭐 써놓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먹을 게 진짜 그것밖에 없었나 봐.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그런 걸 먹는 거지. 배춧잎에 쌈장에. 네. 저는 평소에 저녁 시간에는 거의 안 먹지만 먹으면 콜라비. 무 깎아 먹고 오이는 항상 있어요. 오이 깎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살찌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으니까. 그래. 나도 싫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모델로 살아서 물론 모델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지만 약간 강박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일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온다. 네. 그럼 마음껏 먹을 거예요? 아 진짜. 그때도. 저 진짜 종말 오는 거 확실해? 그때 확실해. 확실하면 먹을 거야. 오 이렇구나. 확실하면은 저기 내 좋아하는 호텔 있거든. 장충동에. 거기 뷔페 식당 갈 거야. 밤에. 오 그럴 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참 저런 몸매가 그냥 이뤄진 게 아니죠. 네. 박승진 씨가 그래 이거야. 응? 박승진 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저 헤어스타일의 티셔츠만 입어도 멋있는 여자는 홍진경 님 뿐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헤어가 사연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연 없어도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래요? 평소에도 짧으니까. 근데 유독 더 짧아졌는데 이 헤어의 사연은 7월 달에 7월 달에 뭘 하고 계시는구나. 네. 뭐 방송국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맞죠. 진경 씨가 근데 사실 저 핏을 위해서 그렇게 밤에 그냥 속이 쓰러져 황태에다가 그냥 노란 배추님 먹는 거예요. 박혜린 씨가. 진경 언니 오늘 살인자 이응난과 나오는 최우식 배우님 닮은 느낌적인 느낌. 일단 나는 살인자 이응 난감을 못 봤는데 난 봤어요. 일단 살인자라는 게 나오니까 너무 웃기다. 아니 그래도 이분은 머리가 긴데 길었는데. 최우식 씨 너무 멋있죠. 멋있어. 그만 먹어 님이 저 언니 팔뚝 봐. 내 발목이 저기 달려 있어요. 엄청 얇은 거잖아. 8540 님이. 홍진영 씨 상복 드디어 터졌네요. 백상 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인상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진심 축하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여기서 이제 살짝 너튜브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패밀리니까. 진짜 깜짝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온 거잖아요. 이만한 꽃다발 들고 막 박스에. 나 진짜 부끄러웠어. 난 언니라는 게 생각을 못했고 난 진경이가 온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유 언니. 그런 꽃다발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무슨 꽃다발을 줘야. 어머 어머 어머. 언니가 무슨 백상 예술대나 거기 현장에 나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됐어 언니.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 진짜 얘는 막 나 10만 됐다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20만 넘었던 거예요. 근데 막 그 꽃다발 박스를 갖고 오셔가지고 진짜 뒤늦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나혜씨가 진경님 백상 예술대상 수상 너무 축하드려요. 그때 입은 드레스 너무 예뻤습니다. 공방 찐천지에서 비하인드 영상 봤는데 피디님이 우는데 저도 같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이거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봤냐면 드레스피샤 진짜 세상에 최고인데 그 수상 소감을 하면서 한 번도 울컥거리지 않은 그 정신력에 난 너무 담고 싶어서. 나는 계속 이번 주가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들이 와서 웃겨주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순간 울컥울컥할 때가 엄청 많거든. 네. 저는 진짜 참았어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가 않았어. 어떻게 참아요? 웃긴 생각하면서 덤덤해지려고 노력했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 성로가 울더만. 성로 PD가 많이 울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다시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상탈 거라고 생각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디 포털사이트에서 여자 예능인 후보들을 쫙 냅두고 여기서 누가 탈 것 같냐고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들은 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래서 아 나는 아니구나를 확실히 안 거야. 그래서 저 사실 그때 그날 촬영이 있었거든요. 그거 되게 앞당겨서 빨리 끝내서 온 건데 나 사실 촬영에 피해 주면서까지 안 갈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가야 된다 해서 갔는데 순상소감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진짜. 그렇지. 탈 줄 몰랐으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말실수로 한 거야. 뭐라고? 유튜브에는 안 나갔는데 말실수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만재님들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만재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천재가 있다면 그 천재 위에 만재님이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만재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천재라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 만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네요. 하고 보니 내가 천재라고 말한 거잖아. 나 그게 너무 민망하고 그것 때문에 4박 5일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하는 댓글은 전혀 없던데. 아니 근데 지가 천재라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 정말 그게 아닌데 천재가 있다면 그 위에 만재님이시다라고 10재, 100재, 천재, 만재 이렇게 가니까 그걸 설명하려는 거였는데 나 그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 알았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게 그게 너무 속상했어. 여러분들은 뭐 괜찮아 이럴 수 있어도 본인은 엄청 걸리지. 그렇잖아. 내 입으로 내가 천재라고 말했으니까. 그래 그랬긴 그랬겠다. 우리 기자님들 좀 기사 좀 써줘. 그거 아닌데. 7, 1, 6호님이. 네. 진경언니 지금 입으신 옷 여러 개예요. 그때 화정언니. 나 어떻게. 전원주 선생님 웃음소리 너무 좋아. 화정언니 집에 갈 때 옷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진경언니도 같은 옷 여러 개 사는 편인가요? 화정언니도 그렇던데. 예. 저 이거 4개 있어요. 이 감이 이거 약간 보포렉이 난 것 같은 감인데 원래 유즈드예요. 유즈드하게 입는 건데 이 감이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는 감이 있는 거여서 똑같은 거 샀어요. 4개. 그러니까 어디서 샀어요. 이거? 브랜드에게? 아니. 우리 올려놓을게요. 그냥. 그래도 이런 거 좋잖아. 그럼. 이거 요즘 되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고 완전 핏 괜찮아요. 거기서 산 거 아니야? 그 편집샵? 아니에요. 안남도? 아니에요? 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티셔츠? 네. 이거 가격대 한꺼번에 많이 사서 하나하나 확인을 못했어요. 나누면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우리 또 패밀리 개끼리. 네. 자 김민영씨가. 언니들이 얼마 전에 맛있게 드셨던 티슈브레드 품절돼 버렸어요. 역시 핫한 언니들. 그때 난 너무 웃기게. 아니 최화정을 나는 이렇게 가끔 검색을 해봐요. 우리 화정언니가 지금 요즘 얼마나 핫하신지. 진짜 최화정 티슈브레드. 최화정 뭐. 최화정 뭐. 다 최화정. 뭐 하나 언급하는 것마다 그냥 다 품절이니. 덕분입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홍진경씨가 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분이 되셨습니다. 아이고. 예. 정미선씨가. 진경님 화정언니네 집에 갈 때마다 과소비하는 거 왜 이렇게 웃겨요. 그날 얼마나 쇼핑하셨어요. 그날 뭐 재산 탐지 좀 했어요. 나 그날 한 35만원어치 샀어. 진짜로. 거북이 주스 8개 사는데 20만원이었고. 강동숙씨가. 예전에 언니가 홍진경의 2시 DJ할 때 남자 팬티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팬티를 회사 동기 남자한테 쓰라고 줬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고백해서 사귀었어요. 진경언니 나오니까 그때 생각나네요. 우리 진경씨 12시 DJ였었지. 너무 웃기다. 12시 DJ였는데 선물을 주셨대요. 남자 팬티를. 그런데 그걸 또 동기를 줬는데 그 동기가 또 고백을 해서 사귀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이렇게 흘러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 남자친구는 아니 그 남자는 얼마나 당황했어. 아무리 내가 안 쓰는 거라고 하지만. 그런데 내가 봤을 땐 동숙씨도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다. 없었으면 주지도 않고 또 팬티인데 있으니까 약간 준 거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도 팬티를? 그렇지. 뭐지? 만약에 우리도. 생각 없다가도 마음이 갈 수 있어. 우리도 만약에 브레지어나 이런 걸 받았다고 쳐봐. 어? 브레지어를? 그러니까 두 개지. 제가 이번에 최파타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 저는 필요가 없어서요 하고 주면. 어? 뭐지랑? 하나는? 아 불쾌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불쾌 아니면 설렘 둘째 하나야. 그러니까. 두 개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을 잘 물어봤다? 이제 지금은 핸드폰에 다 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계가 없을 수도 있고 안 차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몇 시에요? 하고 물어봐 남자들이. 그럼 지금 생각하면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때는 우리 모두 다 좀 이렇게 닫혀있어서 그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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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12시 23분이요? 이랬어.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땐 그랬다. 못됐다. 못됐어. 그냥 12시 24분. 알려드리면 되지. 그만큼 이렇게 닫혀있었고 괜히 남자가 말 붙이는 게 엄청 어색하고 특별한 일인 거야. 그럼요. 그런데 언니 그때도 진짜 그 와중에도 안 붙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홍진경 씨 신청곡 늘 특이하고 좋은 노래 많이 들으셔서 그때 리스트도 저도 캡처해놨거든요. 우리 진경 씨 하는 거. 이 지튼의 Feel a Light은 뭐예요? 저 지튼이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인스타 막 팔로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들어보세요. 여자? 남자야. 남자인데 짙은 노래 다 좋다. 그중에서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라 요즘 많이 듣거든요. 제 유튜브에서도 들렸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튼의 Feel a Light. 고단한 하루의 끝에 서 있을 때 You make me feel 흘러 있을 때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힘이 쏟는 나의 뽀뽀. 석봉아 라디오를 킨 채로 글을 쓰거라. 이 여미는 그동안 게시판에 사연을 담길 테니까.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됐고요. 굿바이 최파타, 최파타 패밀리 초대사 홍진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봄님이 헐 진경원이 패션 센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악 선곡 센스 보소 두 분 케미드 너무 좋아요. 정말 진경이가 뭘 하는 건 진짜 다 따라하고 싶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그 너튜브에 일상에서 쭉 네 곡인가 세 곡 얘기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캡처해놨습니다. 좋아 좋아. 자 3412님이 진경언니 너튜브에서 보니까 김나영, 곽진원 짙은 이런 약간 뭐랄까 살짝 다크하고 글루미한 감성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밝아 보이는 진경언니 안에 숨겨진 글루미함이 있나요? 맞아요. 저 너무 글루미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고 나는 김나영, 김나영 그래서 김나영 그분인 줄 알았어. 아 셀럽, 패션, 패션 이스타.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내성적이거든요. 그 친구인 줄 알았어. 아 이거 김나영이 언니 약간 소송 들어올 것 같아. 왜? 나영이 얼마나 내가 귀여웠는데. 아니 너무. 아니 우리 부모도 옛날에 쌀을. 너무 잘하지 않았어? 그런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귀여워. 나영이는 좋아하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김나영이 노래까지 한다고 그랬다니까. 그 김나영인 줄 아셨어요? 아이고 다른 김나영이더라고. 아이고 다른 김나영이더라고. 노래를 좀 많이 좀 찾아듣고 제 플레이리스트 되게 좋아요. 내 곡만 있는 게 아니라 한 40곡 있는데 차 타고 어디 먼데 갈 때 이렇게 틀어놓으면 다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데서 음악을 못 트는 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데. 애드센스를 못 받아요. 그 클릭되면 돈이 외국에서 오거든요. 그 돈을 못 받는데 그걸 포기하고 튼 거예요. 아 그래? 난 절대 안 틀어. 자 기곤미 씨가. 네 언니 저 정의혁우 후배예요. 저 고3 때 영어 선생님이 진경언니 학창시절 담임쌤이었는데 매번 언니 자랑 진짜 많이 하셨어요. 스승의 날 기념으로 언니 라디오에서 선생님이랑 인터뷰하신 거 들었던 기억이랍니다. 그때부터 15년 넘은 지금까지 엄청 팬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이 선생님을 스승의 날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었었어요? 아니요 라디오에서 생방송. 인터뷰에서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해서 와 너무 친한 선생님이시냐. 선생님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활동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때 저를 되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선생님 친했어요. 선생님 성함이 김병우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또 이런 얘기 전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되게 인자하신 분. 반짝반짝님이. 진경언니 또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시작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방송되는 마이네임 이스 가브리엘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대충 출연자를 봤는데 박명수 홍진경 여메란 지창욱 박보건 배우님까지 출연자분들 화려하시더라고요. 다 좋으신 분이다. 그 느낌이. 네 여기 또 이제 한 분이 추가됐는데 한 분이 아니야 더 있어요. 총 몇 분이시지? 하여튼 근데 지금도 라인업이 괜찮았잖아요. 박보검님 지창욱님 영수 오빠 여메란 배우님. 근데 더 화려한 분들이 또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건 뭐 여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면 각자 갑자기 어느 나라로 떨어져요. 그 나라에 살던 가브리엘이라는 특정인이라. 만약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면 가브리엘이 돼서 며칠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가브리엘에게 부인이 있다 그러면 그 부인의 남편으로.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의 여자로. 아니면 딸이면 딸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가난해. 그러면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애기가 있어. 아기 엄마로. 그렇게. 내가 만약에 꼬맹이야. 그럼 꼬맹이처럼. 너무 재밌겠는데. 7월에 방영이 돼요. 그리고 또 뭐야. 몇 개라는 거야.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도 연장 방송이 되죠? 네. 한 끗 차이도 하고 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 몇 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하는 거야? 어머. 아니 제가 아무리 많이 한들. 지금 우리 최하정 씨의 파괴력 폭발력. 최하정 씨만큼 핫하지 못합니다. 지금. 아유 진짜. 8239님이. 진경언니 공방진천재 팬이에요. 하정언니 유튜브도 물론 구독했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같이 여행하는 콘텐츠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만약 한 명이 더 가야 한다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으세요? 하정우. 하정우. 주영우는 안 된다. 주영우는 안 돼. 이 분함이니까. 영훈 오빠 같이 가면 너무 재밌지. 그렇지. 너무 재밌지. 영훈 오빠라 영철이 오빠라 언니라 자랑 4시간인 게 사실 현실성은 맞다. 섭외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그게 좀 쉽지. 그게 빠르다. 그럼 뭐 완전히 500만 각이지. 근데. 하정우 씨는 왜 얘기했냐면. 하정우 씨가. 언니가 하정우 씨 언급하지 않았어 라디오에서 한 번?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정우 씨 생각이 났는데. 하정우 씨가 뭐 우리랑 여행을 가겠어?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말고. 그러니까 섭외 가능한 사람으로 하자. 만만하느라. 알바. 아니 그래야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영훈하고 김영철을 데리고 가. 언니 영훈이 오빠라. 영철이 오빠라 언니랑 나와라. 넷이 가자. 어디 갈까? 마이크를 이렇게 앞에 대회. 죄송해요. 마이크를 치우고 나와라. 죄송해요. 나 지금 약간.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이 뛰쳐 들어오잖아. 죄송합니다. 제 방송 지금 잠깐 까마웠었어요. 어디 갈까 생각하느라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치우고 앞으로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철이랑 주영훈이랑 우리가 이렇게 넷이서 가면. 너무 재밌다. 근데 윤미는 옆에 있어야 돼. 윤미 언니? 어. 윤미 언니 옆에 같이 가야지. 그치. 왜냐하면 유부남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라이리 아빠도 가야지. 나는 뭐 유부녀 아니야. 그럼 뭐야. 여섯이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영철이 숨겨 놓은 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뭐. 그러면 언니 애인도 데리고 봐. 우리 애인도 지금 힘들어. 언니 썸남. 못 걸어. 지금 힘들어. 많이. 힘이 붙여. 진짜. 아 홍정혜씨가 성시경이요. 요리 담당으로. 아 근데 만만하게 해줄 애가 아니야. 성시경씨 힘듭니다. 저 매 쉬운 분 아니에요. 그분 어려운 분이에요. 우리 시경이 나와요. 예. 한번 나오시면은. 영훈협과 영철협과 같이 한번 가볼라냐고 한번 물어놔보세요. 물어놔보세요. 요리 담당으로 좋으니까. 오구구공 님이. 진경이 가요광장 DJ 하실 때 퇴사 고민 상담을 했는데요. 진경님이 버티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절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아 정말 버티라고 했어. 아 나 왜 버티라고 했지. 뭐 그때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왜냐하면 또 또. 동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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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자 1111 님이. 진경 언니 여전히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고 예능에서 보면 센스 있고. 사업하실 때 보면 본인 철학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여성 같고. 여러모로 배우고 싶은 면이 많아요. 언니는 자존감 높죠. 너무 부러워요. 아니 우리 홍진경 씨는 제가 오히려 진경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그때는 또 우르르 봤지만. 얘기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없고. 또 어떤 진경이의 라이프도 잘 몰랐고.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정말 단면. 모든 연예인이 그렇겠지만. 근데 진경이는 알면 알수록. 앞에서 이런 얘기야 너무 민망하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너무 자극이 된다. 그리고 너무 건강하다. 그리고 너무 아티스트다. 그리고 너무 사업가다. 진짜 정말 이런 사람은 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동생이지만 굉장히 존경하고. 동생이지만 자극받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교실에 있는 동안. 저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닌 거예요. 여권이 20대 때 도장 찍을 게 없어서 두 개였으니까. 왜? 모델로? 네. 여기저기. 또 촬영으로. 그랬는데. 아 30대 때 두 개였나?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조심히 잘 말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그 경험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키워내요. 경험 많이 해야 돼. 그 경험에는 물론 아주 좋은 경험도 있겠지만. 너무 치욕스러운 경험도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너무 힘든 경험도 있을 거고.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질긴 마음의 근육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근육을 갖게까지. 그 생체기가 너무 아프고. 나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진경이가 김치 사업에 정말 우뚝 섰잖아요. 진짜 김치 맛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만 승부를 보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김치 나왔다고 하면서 진경이 씨한테 김치 던지신 분도 있고. 그런 걸 다 오롯이 다 정면 승부하면서.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정말 힘든 사람을 겪었어요. 너무 힘든 사람을. 그 사람을 비유를 맞추면서 함께 몇 년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이렇게 당당해지죠. 그리고 나서 약간 인간관계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어렸을 때. 그런 센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송국엔. 그러니까 강하게 키운 거야. 스파르타처럼. 그러니까 장난으로 우리 나온 게스트들이. 최파단을 거쳐가면 못할 방송이 없대. 하도 강하게 키워서. 어렸을 때 사업한다고 시작했는데. 또 어려운 고객분들도 뵙고 나면. 그 모든 게 어려운 일들을 어렸을 때 많이 겪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좀 어렵지 않더라고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동생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진경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 이런 생각을 해. 걔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고 울컥하잖아요. 그래서 진경인 그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나도 엄청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거야. 울컥하지 말자. 아니 울컥해도 끝까지 자기 말을 다 하면 괜찮아. 그런데 난 울컥하면 뒷말을 못해. 그런 것 때문에 엄청 보고 있는데. 하여간에 참 여러분 대단한 동생입니다. 그럼 살짝 분위기 바꿔서 이효 님이. 네. 화정 언니랑 진경 언니 두 분 진짜 찐친인지 테스트해보는 밸런스 게임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찐친이랑 상관없는데 이거는 취향 차이 아닌가 한번 볼게요. 수박 주스 대 토마토 주스. 하나 둘 셋. 토마토 주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름 휴가 간다면. 관광지 대 휴양지. 하나 둘 셋. 관광지. 어 진짜. 자 그럼 여기서. 자 김영철 대 조세호. 자 하나 둘 셋. 조세호. 아니 휴양지를 가신다고요? 휴양지 가야지. 저는 세상에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 화정 언니랑 선희 언니랑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셋이. 정말 방에서 한 번을 안 나왔어. 얘기한다고. 내가 그랬어. 이럴 거면 서울 집에서 만나지. 왜 여기를 왜 왔냐고. 그래서 겨우겨우 언니들 졸라서 밖에 나가가지고. 택시 타고 어디 뭐 밥 먹으러 한번 갔다 왔나. 밥 먹으러. 와 쇼핑 한 번은 안 하시더라고요. 언니들. 그러니까 휴양지가 맞아. 휴양지가. 그래요? 이분이 안 맞는 거 보니 찐친 많네요. 맞아. 원래 안 맞아요. 오래 사귀어요. 김민아 씨가. 자 오리암 님이. 공부왕 찐천제 고 구독자 200만을 앞두고 있잖아요. 200만 공약으로 킬리만자로 가서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셨는데. 정말 뜬금없는 곳 가서 공부해도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언니. 어디 사원 있잖아.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가다. 죄송해요.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자꾸 마이크를 치고. 그런데 언니. 그런데 킬리만자로에 가서. 킬리만자로도 좋은데 거기 불교사원 있는데 어디지. 거기 라마이 간다. 라마다. 저기 간다이 라만가. 그분 싸시던데 있잖아. 어디죠? 이럴 때 참 바깥에서 착착착 해줘야지. 바깥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높은 고지대에 불교사원. 티벳? 어 티벳. 티벳 사원 어때요? 아 아까. 나 지금 해워도 약간 그쪽 해워 아니야? 아 킬리만자로 가서 공약을 낸 건 아니고. 이건 오리암님이고.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가서 공부하자는 얘기도 우리끼리 했었어. 공약은 아니고.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자. 네팔도 좋잖아 네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대. 수잔이랑 딱 같이 가면 돼. 네. 근데 하여튼 어딘가 가서 재미있는 곳 가서 공부를 할게요. 스타디웨이. 그러면. 지금 몇 만이에요? 저요? 정확하게 구독자가. 그럼 200만 공약을 여기서 하자. 아니. 진짜? 그래야 더 잘 이루어지고 더 말에 무게감이 있으니까. 제가 151만. 151만. 9954분이에요. 현재. 그럼 거의 152만이고. 자 200만이 바로 코앞이네. 자 200만이면. 근데 이게. 나 배고파서 꼬로록 소리 나는 것 봐. 맨날 배고파 쟤는. 아 왜냐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왔어요. 두유 하나 먹어봐. 뭐 먹을 시간이 없었어. 두유 이거 먹어. 감사해요. 이 두유 나 샀다. 아이 기억 빨리 먹어. 이거 몇 박스 많이 돌아 집에. 늘 허기죠. 좀 마시고. 그럼 이제 여러분 200만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를 공약을 해주면 돼. 아 근데 200만이 언제 될까. 언제 되더라도 되지. 근데 제가 150만 넘으니까요. 욕심이 없어요. 별로 욕심이 안 나요. 근데 되면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되면 저. 이거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디를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성로패디랑 의논을 해야 돼. 아 그치 그치. 선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고 또 난리나.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래서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딘가 뭔가 기상천외한 곳에 가서 스터디 위밀 밥상 촬영을 놓고 거기서 공부를 할게요. 멋지겠다. 멋지겠다. 3시간 이상 할게요. 3시간 이상. 그건 말씀드릴게요. 김정은 씨가 진경언니 보라보고 있는데 홍콩 영화감독 같아요. 그래 참 이국적이야. 참 이국적이야. 이 헤어의 진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7월에. 뭘. 확인해 주세요. 근데 평소에 다르지 않아요. 좀 많이 짧아요 지금. 3030님이. 만재입니다. 진경님 너튜브에서 영양제를 엄청 많이 드시는 영상 봤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오셨어요. 저도 따라 먹을래요. 저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떴는데 10시 40분이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못 먹었어. 매니저한테 바로 전화했어. 인선하다. 몇 시까지니. 몇 시에 나가야 되니. 누나 11시까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양치하고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지금 영양제고 보고. 맞아. 뒤에 먹고. 최원희 씨가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도 같이 말할 뻔했어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 주간이라고 정말 찐찐들이 딱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자. 잠깐 광고를 듣고 올게요. 자. 211님이. 진경언니 진부하지만 마지막이니까 물어볼게요. 홍진경에게 최하정이란. 아. 참. 저는 저에게 최하정이란 최하정이에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에게 최하정이란 최하정. 최하정이 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느낌.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그 느낌. 딱 그 자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많은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경험. 사람 만나는 것도 경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일. 그런데 제가 그 나이 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나이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없는.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냥 교실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만나서 친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분들의 동생이 될 수 있었고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항상 저의 늘 우상이었고 롤 모델이었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늘 저한테 자극을 줬던 너무 멋진 분이 바로 하정원입니다. 아 여러분 조금 오글거렸어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 참아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계속 비행기 타고 여러분 진짜 눈 뜨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었다고 지금 선글라스도 못 벗었는데 그래도 다 비춰서 괜찮아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작별 인사 하여튼 200만 되면 여러분 혹시 구독 안 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 20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빨리 얘기할게요. 제 유튜브에서 그냥 하정원님한테 그냥 저는 전화한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 갑자기 언니가 라디오가 그만하신다는 얘기를 갑자기 듣고 진짜 놀랬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우리 그동안 최혜파타를 사랑하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진짜 이게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최하정 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지지 않는 낮 12시는 한동안 우리에게 정말 되게 굉장히 섭섭하고 그런 공허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너무나 멋진 목소리 들려주셨던 하정 언니 정말 감사드리고 또 최하정 씨가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최하정 씨의 유튜브 지금 정말 핫하고 좋은데 이제 유튜브에서 언니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곽진원 씨의 나의 5월 들려드리면서 우리 홍진경 씨하고는 인사하고요. 우리 또 존재감 갑인 주영은 씨가 떡허니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은 씨 모습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3부 준비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